황사 영향 잔류하던 황사가 전국에 18일까지 정상도와 제주는 19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주말 동안 더기압에 의해서 전국의 강수가 예상되고 제주도나 남해안 쪽으로는 다소 많은 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예보분석관 김영준입니다 오늘 예보부린 스팅의 포인트는 황사 영향 부분, 주말 동안 전국에 예상되는 강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예상되는 강수까지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고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하여서 현재에도 우리나라 동쪽을 중심으로는 300 이상의 고농도의 황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일에서 15일 발원한 황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잔존에 있는 이 황사는 18일까지 전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남쪽과 동쪽에 위치한 제주도와 경상도는 19일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낮은 고도에서 서풍이 불면서 서풍에 의해서 황사가 동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주변의 황사 위성 영상을 보시면은 높은 고도에는 아직도 황사들이 많이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변동성이 큰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미세먼지 예보라든지 기상청의 기상정보를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황사위기경보에 대한 발령과 해제 상황, 행동요령에 대해서는 환경부 중앙황사지책사항실 발표 자료와 에어코리아에서 발표되는 공지자료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강수와 관련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그보다 남쪽에 낮은 위도의 수증기 벨트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수증기 벨트들이 북쪽에서 남아하는 기압골이 끌어올릴 때마다 우리나라에 비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일과 21일 날 내려올 상층 기압골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뚜렷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수증기를 북상시키면서 전국의 강수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뒤쪽에서 내려오는 23일과 24일에 영향을 줄 기압골 같은 경우는 20일, 21일보다는 지원이 좀 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증기 북상이 크지 않고 제주도와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 일부 강수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말 강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상으로 접근하는 저기압에 의해서 그 동쪽으로 온난수변한 하층 Z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오전부터 서해상에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서쪽부터 강수가 시작이 되겠고 낮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1일 쪽에는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겠지만 동풍에 의해서 특히 동쪽 지역으로는 강수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량의 수증기가 육지와 부딪히고 지형 효과를 볼 수 있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다소 많은 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증기량을 가늠할 수 있는 가강수량의 자료를 보시면 20일 오후에서 밤 시간대에 강한 영역이 우리나라 남쪽을 중심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흔히 말하는 하층 Z 약 30.5km에서 부는 강풍대의 바람도 30N 이상으로 강하게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오후에서 밤 제주도는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 특히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예상이 되고 있고 호우특보까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통안전이라든지 시설물 관리 등 안전사고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내용을 토대로 예상 강수량 분포도를 보여드리면 주로 남쪽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고 20일까지 예상 강수량으로 하여서 전남 남해안이라든지 지리산 부근 경상권을 중심으로 60mm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 산지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과 동반해서 강풍과 풍랑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파고가 높을 곳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높은 물결이 예상되기 때문에 해상 안전사고 주의를 좀 당부드리겠고 강풍 같은 경우에는 저기압에 가까이 통과하는 제주도에 강한 바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교통 이용에도 불편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사전정보 확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음주에 예상되는 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일 화요일 기압계를 보시면 우리나라 북동쪽으로 고기압이 막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 제주남쪽으로 해서 저기압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상층의 지원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북상하지는 않는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23일 제주도와 전남권, 경상권 24일에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으로 비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예상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변동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부 모델들은 상층 지원이 약한 것으로 보면서 저기압이 크게 올라오지 못하고 강수 영역이 남쪽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일부 모델 중에서는 상층 기압골이 강하게 내려오면서 남쪽 저기압이 좀 더 북상하고 강수 영역도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저기압의 남북 위치에 따라 강수 영역이 좀 더 북쪽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중기예보 23일 날 영동과 남쪽과 제주도 중심으로 예보를 하였지만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된 영역들로는 강수가 확대될 수 있는 구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 기상정보 계속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예보 기간 동안 비가 오거나 흐릴 걸로 예상되는 23일과 24일을 제외하면 평년보다 2에서 4도 정도 높은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사 부분, 잔류하던 황사가 18일까지 전국에 경상도와 제주는 19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높은 상공에는 황사가 계속 부유해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발표되는 정보 확인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내릴 강수들 저기압에 의해서 전국의 강수가 예상되고 특히 저기압에 가깝게 통과하는 제주도나 남해안 쪽으로는 다소 많은 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일 강수 제주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 전남권, 경상권, 그리고 동해안 중심으로 강수를 예상하고 있고 저기압의 위치라든지 속도에 따라서 강수 영역이 확대 또는 시간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 정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